1. 찬송가 밤에 가끔씩 저는 찬송가도 많이 듣거든요. 카톨릭 노래도 듣고 뭔가 그런 게 재밌으니까 저는 틀어놓으면 늘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찬송가도 있어요. 모여서 진짜로 울면서 부르시고 유튜브에 보면 사명이라는 노래인가 저기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내가 가겠다 예수님 나를 보내주세요. 저 진짜 목숨 버리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요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비춰보면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꾸 설정을 해요. 나 빼고 남이 죽을 거라는 설정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아마 예수님한테 바치는 노래인데 예수님이 들으시면 난 니네가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꾸 어딜 가겠다는 건지 자꾸 막 오지로 죽으러 어디든 가겠대요. 그런 마음을 통해 뭔가 성령과도 접속하려는 시도죠. 그거는 방편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 들으시면 니네만 공부 잘해주면 진짜 좋겠는데 거기 모여 울고 있는 너희들만 성령 받으면 진짜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실 것 같아요. 여기 학당에 한 100명 모여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빨리 지금 전 세계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여기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여기서 참나 안 주고 몰라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그게 왜 문제냐면요. 애고의 또 다른 탐진치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남들이 문제가 있으며 남들을 도우면서 내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애고가 있어요. 이걸로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서 그게 쓰이는 거는 그게 또 우리 내면을 고향시키는 방편으로 쓰이는 거는 나를 다 비장하게 내려놓겠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애고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도 있는데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탐진치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승하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내가 나보다 우위에 있고 남들은 죽어가는 백성이고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자꾸 그런 기분만 느끼면서 만족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히어로인 것처럼 과대망상이죠. 그래서 진짜 천국을 진짜 사도들이 하셔야 할 사명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뭐죠? 성령 받아라 했으니까 빨리 성령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사도바울 말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요. 이 안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따로 그려야겠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성령을 인해 거듭난 마음이 있겠죠. 성령을 성령의 은총으로서의 마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마음 성령과 함께 고향된 그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진리의 마음 육바람일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도바울은 그걸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불교에서 말한 무루의 마음입니다. 무루의 마음 탐진치 없는 개정의 지혜와 선정 평화와 평원과 실천 진리의 실천의 마음 그럼 이걸 감싸고 있는 겉사람이라는 건 무루의 마음이죠. 사도바울이 지상천국 게임을 제대로 즐기신 분이죠.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힘을 잃어간다.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게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제시한 게 사도의 길이죠. 사도의 길 성령 안에 살면서 날마다 속사람은 힘을 얻게 즉 여러분도 계속 참나 체험하시고 성령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육바람일의 힘은 커지게 내가 봐도 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라 참나의 마음이다 싶은 하나님 마음이다 싶은 그 마음은 날마다 수시로 느끼고 접속하고 수시로 익히고 강화시키고 너무 인간적인 내 욕심이다 싶은 것 등장하면 바로발로 몰라때리면서 그 힘을 약화시키고 그게 다예요. 이쪽 강화 이쪽 약화 플러스 알파로서의 그 호흡은 에너지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 이론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변혁신이라는 거는 무루의 몸이죠. 에너지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입혀지면 변혁신이 에너지체까지 포함한 변혁신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수련 안 해도 일주보살만 돼도 원래 무루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보살이 에너지체가 없거든요. 그때의 의성신 변혁신은 우리 마음이 그대로 의성신이고 변혁신이 불성을 품고 있는 마음도 광명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무량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무루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만 받으면 이 속사람이 이미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미 천국의 제가 영주권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안 닦아도 이미 영주권자고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에너지는 이제 선거 출마까지 하시려면 그때 에너지체 다 끄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만 받고 성령 안에서 육바람일만 부연해도 우린 이미 천국 사람이고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갖고 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이제 바울처럼 바울도 거기까지는 살고 계셨어요. 하나 더 바라는 게 부활체 입고 영화 얻는 건데 그거 안 얻어도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건 바울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극락까지 어디 가겠습니까? 극락 안에서 더 더 파워가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변혁신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생을 얘기할 때 성령 받았으면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영생 보증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부활체 입는 거는 보증받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있게 돼 있다. 결국에는 나는 그리고 이미 극락정토 천국에 이미 밀고 들어가 있다. 침략하는 침략해서 이미 한참 들어가고 있는 존재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천국에 정복까지 하려면 에너지체도 필요하겠지만 아니 침략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보금 전파한 이래 천국을 계속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침입했다는 거예요. 이미 침입해 살고 있는데 그 자들이 결국 정복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부활체까지 있게 될 것이다. 다음 문제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에너지체는 대면 좋지만 지금 살아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죠? 그죠. 변혁신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루의 마음 키우는 거예요. 깨워서 늘 참나 안 놓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변혁신입니다. 일주보살은 이미 변혁신을 얻었어요. 뭐냐 일주보살은 참나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늘 성령의 은총 참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 거 아닙니까? 육바람일에 대해서 원만하게 육바람일을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참나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선정의 그런 선정 그걸 뭐라고 하죠? 선정에서 오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희열 속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희열과 즐거움 속에서 그 마음이 무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탐진치로 기쁜 게 아니거든요. 참나로 기쁜 거지. 참나로 인해 기쁘고 참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내 마음 내 욕심 말고 계속 키워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경험치가 쌓여서 계속해서 영적인 캐릭터 게임하시면 접속하시면 바로 영적 캐릭터 있잖아요. 그게 변혁신이에요. 견성하시면 바로 변혁신 참나 접속을 하더라도 이미 깨어 계실 때 그 영혼은 무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무루의 마음이 무루의 오온이니까 이미 변혁신입니다. 참나라도 왜냐?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에 접속했다면 그게 변혁신이라고요. 그래서 변혁신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하는 지상천국 지상정토 게임의 그 게임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캐릭터 그게 변혁신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변혁신을 에너지체 얻어야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지금 정토에 몸이 있습니다. 왜냐? 혼체라고요. 영혼이 그대로 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꿈꾸실 때 에너지체로 꿈꾸시는 거 아닙니다. 혼체로 꿈꾸시는데 꿈속에 몸이 있죠. 그게 혼체예요. 이해되시죠? 꿈에 몸이 다 오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미 혼체입니다. 에너지체를 입는다는 건 거기에도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체를 못 입더라도 여러분 이미 영생입니다.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영혼은 이미 무량한 영혼이고 영생을 얻은 영혼이죠. 온전히 구현을 못 한 거지 이미 얻은 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얻었다고 그래요. 이미 그대들은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죽으면 나중에 내가 반드시 살려내주마. 하지만 그대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얻었으면 그냥 천국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얻었는데 죽었다. 무덤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면 또 살아나요. 얻었다고 했는데도 얻었지만 더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얻었지만 더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얻었지만 소리 들으실 정도 일단 하셔야죠. 얻었지만은 들어야 되잖아요. 얻었지만 더 얻어야 된다 해야지 언젠가 얻을 거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을 산다는 건 이게 천국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이 속사람을 사도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만을 천국이라고 안 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성령도 이미 본질의 천국이고 현상으로서 천국은 뭐예요? 성령의 뜻이 구현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는 천국이죠. 그 자리가 어디죠?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천국은 점점 더 확장돼야 된다. 자기 내면에서 확장되는 거. 이것도 확장은 확장이죠. 그런데 제가 용어를 구별해 볼게요. 사실 용어는 다 같은데 제가 좀 구별해서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은요. 세 가지 사이에서 삼간이라고 하죠. 세 가지 사이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현상계 안에 들어오신 이 상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또 있죠. 인상에 네 가지 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떠났다는 건 뭐죠? 현상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떠나버리면. 왜냐하면 애고란 애고가 존재해야 돼요. 현상계에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애고가 존재해야 되고 그게 인상이랑 같은 말이고요. 결국 사람으로서의 애고 더 나아가 중생으로서의 애고 같은 말이고 수자상 시간적 수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애고는 그런데 그것처럼 이쪽 동양에서는 인간은 삼간 안에 존재해요. 첫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시간 우리 24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 공간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 위, 아래 전우, 좌우가 있어요. 공간 장소의 사이에 이해되시죠? 때의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시간 장소의 사이 안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람의 사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태어나면 단순한 동서남북이 아니라 내 앞사람 내 뒷사람 내 동료들 좌우와 함께할 동료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속에 살다 갑니다. 사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사람을 개인의 사람을 얘기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할 때 그냥 인간에서 인간 전체를 말하는 우리는 인간이다 할 때 인간 전체를 말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 개인이라는 거죠. 한 개인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전제한 개인입니다. 그냥 그냥 주변 다 잘라내고 이 개인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할 때는요. 그게 개인을 의미할 때도 뭘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전체 관계 속에서의 개인입니다. 딱 잘라서 이 존재만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오류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것만 따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존재하려면 지금 땅이 받쳐주고 하늘이 덮어주고 수많은 인류가 존재해서 문명을 이뤄와야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려면 시간, 공간, 인간 속에서 합성이 돼서 수많은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하나를 딱 그냥 우주에서 이거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아궁, 복궁까지 꿰뚫어본다면 인간을 하나 이해할 때도 인간, 나, 나 그냥 나 한 개인을 얘기하더라도 이걸 전제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나를 얘기할 때는 개척이라고 해볼게요. 자리 내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을 개척해가는 겁니다.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내 안에서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게 사실 확장인데 개척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확장을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인 내면에서 이렇게 확장해가는 걸 개척이라고 할게요. 내적으로 점점 자기 내면에서 천국을 키워갑니다. 그렇죠? 이걸 개척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내면에서 천국을 개척하시고 나아가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되는 게 나 혼자만 천국에 살면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관계 속의 난데 나 하나라는 게 없어요. 우주는 관계 속의 나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천국에 살고 싶으면 내 천국을 확장시키고 더 개척해 나가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요 천국에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옥에 사는데 나 혼자 천국에 사는 나예요. 이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못 견디셔서 오신 거고요. 못 견디시는 게 한 마리 양이라도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다면 한 마리 양이 헤매고 있는데 발 뻗고 자고 있는 나가 돼요. 규정돼 버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쪽이 이쪽에 영향을 주고 이쪽이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 그러면 이미 이쪽도 전제하고 있는 이쪽은 나를 전제하고 있고요. 이게 불교에서 인드라망의 구슬이라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 이 구슬 안에 이미 온 우주가 다 비치는 거예요. 한 구슬, 한 구슬마다. 내가 온 우주를 전제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천국을 개척해간다는 거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명령입니다. 진리의 마음은 이렇게 명령이에요. 물론 억지로는 못 하니까 영향껏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영향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이 사람 마음 안에 또 천국이 구현되게 성령 받아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가 임의로 막 임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자기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막 나 보내주세요. 막 울부짖어서 될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마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도 천국 성령밖에 안 도와주면 힘들어져요. 나도 더 천국에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더라도 나도 더 천국에 살고 싶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천국에 살고 있는 중에 내가 천국에 살아야 더 천국인 거죠. 천국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밖으로 그래서 내적인 확장을 제가 괴척이라고 불렀고 외적인 확장을 제가 확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령밖에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이 진짜로 확장됩니다. 왜? 다른 사람 마음에 천국들이 다 들어서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제가 요즘 많이 얘기했죠. 천국의 확장을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지상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되 다른 사람들도 게임에 많이 집어넣어서 많은 이 지상천국의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걸 확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짜로 이렇게 확장돼간다는 느낌이 더 실감나지 않으세요? 제 마음에 천국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이 입점해야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다 입점하게 도와주면 진짜 세상에 천국이 확장돼 가잖아요. 진짜로 느낌이 더 실감나게 오실 거예요.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것도 확장입니다. 같은 사건에 지금 다른 면이에요. 지상천국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접속해 오는 이가 많아지는 거고 지금 현상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천국이 지금 들어서는 거죠. 이렇게까지 확장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진짜 확장을 좀 시키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그럼 성령 쏴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다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가서 성령 성령의 세례를 해줘라. 그래서 성령 쏴줘라. 그리고 다 함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대들이 가서 본이 되라. 할 말 다 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복음을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 뭘 전할까요? 천국 개척 천국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먼저 개척하셨고 우리더러 천국 천국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요. 내가 천국 개척했으니 그대들 빨리 천국 입성해라. 천국 개척했으니 확장시켜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서 주변으로 천국을 확장시키는 게 되죠.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복음을 선포하실 게 아니고 우리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도들은 다 똑같이 내가 천국에 들어왔으니 천국에 천국이 내게 임했으니 그대들 또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니 그대들 또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도와주는 거죠. 계속. 이게 복음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구 인류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없게 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죄인들은 또 기다렸다가 벌 받을 때 있죠. 지옥도 유황불에 빠져서 지옥에 가서 고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 죄 지은 사람들은 고생해야겠죠. 고생도 왜 시킬까요? 하늘이.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죽도록 고생해봐라 해서 아주 그냥 가혹하게 벌을 주겠다는 하느님으로 묘사되면 안 됩니다. 벌을 왜 줄까요? 그동안에 재탄감받고 다시 거듭나라고 벌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벌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삭제해버리면 되죠. 얘는 갱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삭제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인류를 낳은 분이 그런데 왜 벌을 줄까요? 벌은요. 처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처벌의 목적은 이게 제일 중합니다. 따지면 몇 개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처벌을 왜 하느냐. 우리는 왜 처벌에 바로 공감하느냐.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처벌한다는데 반대 안 하거든요.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벌 받을 짓이라는 게 모든 구성원들이 저짓은 벌 받을 짓이야 라고 공감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압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옳다는 거 알아요. 누군가 남을 헤쳐요. 지 살겠다고 남한 사랑을 망치는 행위를 해요. 잔인한 행위를 해요. 그럼 누구나 압니다. 저건 처벌 받을 짓이다. 벌 받아야 된다는 느낌은 드는데 왜 처벌의 목적이 뭐지 하면 또 헷갈려요. 그런데 아무튼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짓을 했으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소시오들이겠죠. 소시오패스들이 그 사랑의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마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랑을 입에 하는 짓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내 몸의 일부가 지금 마비됐어요. 내 몸같이 안 느껴져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치료를 하겠죠. 전기충격도 주고 막 줘서 살려내겠죠. 목적이 뭡니까? 살려내려고요. 마비 풀려고요. 이 사회에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이해 못 하고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남을 나처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는 되게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전기충격이라도 가해서 그 마비된 대를 풀어야 돼. 그 친구가 정신 차려서 남을 배려하게 만들어놔야 돼. 라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인류는 그 감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쳐버려야 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쳐버려야 돼? 그럼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면에 어떤 울림은 있는데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따져본 결과는 시간이 많고 여러분보다 뭔가 취미가 맞아서 따져본 결과는 마비를 푸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마비를. 도저히 마비 안 풀릴 정도면 돌여내야 될 때도 오죠. 그게 사형이죠. 인류 역사상 사형을 모든 문명이 했던 이유는요. 더 이상 마비를 이 친구는 우리 수준에서는 풀 수 없다. 하늘로 돌려보내 하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내서 하늘이 좀 해주십사.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인간의 사형 외의 다른 처벌들은 그 처벌을 해가지고 뭘 기대해요?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뉘우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이 교화의 처벌을 통해 교화시킬 수 있나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 문명의 수준을 보려면 그 감옥에 처벌을 받았을 때 몇 년형 받고 감옥에 갔다가 교화돼서 나오나 아니면 더 막강해져서 나오나 그때 왜 내가 왜 잡혔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까지 다 해서 나오나 대책까지 세우고 나오나 아니면 그 정기 충격을 받고 다시 제정신 차려서 나오나 마비가 풀려서 나오나 그것도 봐야 우리 문명이 제대로 건전한 문명으로 발전하는 지도 나오겠죠. 교화가 이루어지나 처벌의 목적은 네가 남한테 해코지했으니까 너도 잔인하게 한번 당해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요 그 생각도 어느 정도 맞아요.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너도 당해봐라는 게 뭐가 있냐면 너도 당하고 정신 차려봐가 있는 거예요. 너도 당해보면 정신 차릴 거야.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쁜 짓 당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 너 딸이 당해봐야 알지? 너 자녀가 당해봐야 알지? 되게 잔인한 말 같지만 뭐가 들어있죠? 그러면 너도 아마 공감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처벌은 수호지심은요 처벌을 응원하는 양심입니다.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거든요. 수호지심이 뭘 지지하겠는가만 보면 이치는 간단해요. 수호지심은 왜 동할까요? 측은지심 때문에 동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누구를 측은해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수호지심이 동해요. 뭘 하려고요? 측은지심을 다시 구현시키려고요. 이 원리만 알면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죠. 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그러니까 하늘이 심판합니다. 쉽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하느님한테 벌 죄지였지? 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유황불에서 벌도 이 정도 죄지였는데 벌이 가혹해요. 영원히 유황불에서 불러봐라. 되게 잔인한 소리죠? 겁없이 합니다. 지가 하느님이냐? 겁없이 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천국 갈 마음이 없죠. 천국의 마음이 아예 없죠. 싹수가 없죠. 천국 갈.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이 잘못돼 버리면 완전히 나는 하느님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죄인으로 보고 나는 죄인이 아니냐 하면서 남들을 구하러 가야지 이것도 남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 자기는 빠져 있고 남을 구해야지 하는 것도 애고고요. 벌받아 봐라 하는 것도 애고고요. 자기가 하느님이나 됐냐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 다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마라는 겁니다. 남 심판하지 마라. 하느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남 심판하면 안 되죠. 성령의 지혜 있느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심판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야 심판도 하고 다니십니다. 제자들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영원히 하지 마라 가 아니라 네 눈으로 심판하지 마라는 거죠. 눈에 잔뜩 떼긴 눈으로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 아니면 심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독교도 좀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성령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법을 실천하고 이러면서 천국을 확장해 가자. 이분 진짜 플레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지상천국 플레이 고렙이 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시면 고렙입니다. 에너지체는요. 그걸 응원하는 거지 이렇게 안 사는데 에너지체만 딸랑 얻으셔보세요. 그냥 에너지체 있는 고등 침팬치예요. 효력의 잔여인데 에너지체만 있어요. 에너지가 겁나 강해가지고 더 파워풀한 고등 침팬치입니다. 여기 동물원 갔는데 어떤 침팬치 하나 너무 포스도 장난 아니고 파워풀해요. 그냥 그런 친구예요. 뭐가 있어요. 하는 짓은 딱 고등 침팬치인데 에너지체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체만 얻으실 바엔 차라리 육바라밀을 닦으셔서 마음 참나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현교 밖으로 내놓는 가르침에서는 항상 육바라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인들이 사랑 자비 육바라밀 밀교 안으로 가르칠 때는 에너지체를 가르쳐줍니다. 이거 얻으면 더 잘할 수 있다. 왜 현교 보편적 누구나 배워야 될 거에다가는 다 육바라밀 자비 사랑만 얘기할까요. 지혜 이게 더 사실은 이게 급한 겁니다. 현교가 더 급한 거예요. 밀교는요. 왜 따로 가르칠까요?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밀교인 거예요.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현교입니다. 저희 학단 강의로 치면 유튜브에 깔려있는 게 현교예요. 누구나 봐야 되는 건 유튜브에 깝니다. 꼭 안 보셔도 되는 건 저희가 DVD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건 다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밀교도 막 현교처럼 까발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예전 어른들 가르침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건 다 내놓는 거예요. 누구나 배워야 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얻었으면 하는 건 밀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얻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지 wolfgang Untertitel off downtime 감사합니다.